자 거기 305페이지 촉탁등기 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등기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할 때 당사자 신청주의고 촉탁등기 합니다. 예외가 등기관의 직권이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서 하는 게 예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법상의 1개월의 의무 부동산 표시 변경 1개월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지법의 소유권이전 등기 할 때 보존등기 할 때 60일 이전등기 할 때 60일 그것은 예외적인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촉탁등기를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 저기 할 때요. 관공서가 권리주체라는 촉탁등기가 있고 자 공권력의 주체이기를 하는데 일단 당사자 신청이니까 관공서는 관공서는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법원사 시켜서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체납처분에 의한 그 경매에 의한 그 자 이렇게 촉탁등기가 있다. 그렇게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우리가 촉탁등기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압류나 가처분 있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306페이지 뭐가 있어요. 가압류나 가처분 넘겨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가압류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 책 통해서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가압류 등기가 가당기에서 구석구석에서 다 배웠어요. 자 예컨대 구석에서 배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말소는 단독을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모든 권리는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해요. 그게 한 문제니까 일단 자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예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환매권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지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지분 있죠. 공의지분 소유권의 일부라는 공의지분이 있고 자 공의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청구권에 가등기 있어요. 가등기 이런 모든 권리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압류 가압류 이렇게 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말수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권리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니까 이 소유권에 관한 것만 주등기를 하지. 나머지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의 가압류 가처분 다 무슨 등기 한다는 거예요. 부위 등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가등기한 가압류 가처분 공의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권리지권 환매권 임차권 이게 모든 권리는 다 모아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니까요. 모든 권리는 다 모아 수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뭐예요. 소유권에 관해서만 주등기하고 나머지는 다 무슨 등기한다. 부위 등기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가압류 가처분에 가등기에 관련돼서 가등기 권리 이전금인지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 문제 가처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처분 얘기 나왔을 때 가처분 얘기 나왔을 때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 걸 이해해 두시고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거기 308페지가 그거예요. 가처분이의 등기말소는 단독으로 한다는 거. 단독신청 말소 한다는 거. 가처분이의 권리말소는 단독이다.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 대해서 310페지 2인청 보겠습니다. 자 2인청을 보게 되면 자 2인청은 뭐예요. 2인청은 왜 하느냐. 2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관에 등기관에 결정과 뭐예요. 결정과 처분이 뭐하다. 처분이 부당하다. 부당하다. 자 부당하다. 무슨 결정이 부당한데. 예컨대 각하결정이 부당하다. 무슨 처분이 부당하다. 자 등본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안아주더라. 아니게. 자 그런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에 등기사물 처리해서도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다. 부당한 경우에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제가 부동산등기법의 2인청 규정에 의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 않고 간편한 구제절체되도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2인청 얘기예요. 자 그러면 2인청의 요건 등기관에 결정처분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부당하다. 그러니까 결정처분. 등기관에 신청이 각하겠죠. 열람이나 겨부등기 거부처분에 자 이런게 부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관에 결정처분이 부당하는데 우리 부당은 소극적 부당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적극적 부당이라 하는게 있어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소극적 부당은 등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으로 구별됐는데 소극적 부당은 법이 사물처리하라고 규정한게 돼서 하지 아니하고 아 뭐 적극적 부당은 법이 사물처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자 뭐예요. 이것은 이제 등기를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말 그대로 등기를 각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각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하당한 건 다 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청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적적 부당은 각하라는 데 등기를 실행했죠. 실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별합니다. 뭐라고 자 29조 29조 1호하고 뭐예요. 매트하고 2호 있죠. 요 두 가지 1호하고 2호 요 두 가지는 뭐예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 등기를 만들었잖아요. 관할 유방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등기를 실행했으니까 요 두 가지만 인청할 수 있어요. 자 예컨대 자 만약에 구분거물이 있을 때 그 구분거물에 자 이렇게 복도와 계단이라는 구조상 공용부분은 이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뭐가 안 돼요. 등기 대상이 아니 됩니다. 기약상 공용부분은 표지에 부만 두겠지만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 돼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거라고 등기했는데 등기 받지 말아야 할 걸 등기해줬다.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이네요. 왜 이놈이 자기 거라고 철처방처럼 못 다니니까. 이걸 왜 말수하냐고 이게 이인청이 가능하다. 말수하라. 어? 그거 말수하라. 이인청이 가능하다. 자 근데 만약에 29조 몇 호 29조 뭐예요. 3호부터 11호까지 있죠. 이 9개는 자 우리가 유효요건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유효요건을 공부하면서 인간명의 위조가 됐다든가 자 무권대인이 등기했다든가 죽은 사람으로 등기했다든가 또 실처관계가 부합되면 유효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 이 법원에 이인청을 하지 말고 소송문제다. 민사소송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외울 거 없어요. 만약에 취업문제 지문 중에 뭐가 나오면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예컨대요. 저당권을 이루는 게 아닌데 채무자의 동의 없이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무해는 아닙니다. 실처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건 소송문제 이인청문제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뭘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라고 첨부하지 첨부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첨부하지 아니하고 있죠. 그래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이인청문제가 아니고 소송문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결정처분의 판단인청은 등기간이 결자 등기간의 뭐예요 등기간의 결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뭐예요 이 부당하다고 하는 뭐예요 시점이 언제냐 하게 되면 등기간의 결정과 처분시 결정과 뭐라고 결정과 처분시를 처분시를 기준해서 인청하는 것이지 절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모아서 증거 이걸로 이인청할 수는 없다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사실을 할 수는 없다 줄 치세요 자 그래서 거기 자 거기 니은번 등기간의 결정과 처분의 판단을 한 시점을 기준해서 인청해야지 신사실 신종을 인청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등기상 이해강의인자는 신청한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각하했으면 등기부가 없으니까 항상 뭐예요 그 당사자만이 이인청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등기가 실행된 것은 이런거 인청하죠 누가 생길 수 있어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이해관계는 거기 채권자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자 그래서 이의신청자는 자 거기 당의 결정처분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자를 할 수 있다 자 그 대표적인 타임이 누구라고 채권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뭐예요 자 상속인자는 이인청할 수는 없어요 상속인자 아닌 자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의인청은 뭐예요 이인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의 뭐라고 이의신청에 이의신청에 뭐예요 기간에는 뭐가 없다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자 이의인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익이 존재하는 이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이의인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에 제한이 없고 집행경제 효력이 없어요 집행 뭐라고 집행을 정제하는 뭐예요 효력이라고 하는 게 이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 그럼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사무가 정제되지 않는다 등기 사무가 뭐예요 사무가 정제되지 않는다 등기사무 정제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자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를 각하당했다 네 각하당했다 자 그러면 이의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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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글자가 네 글자 짝수죠 뭐 관할 지방법원 아니면 뭐예요 지방법원에 해요 자 그러면 이의신청서는 다섯 글자죠 자 그러면 이건 등기소 세 글자 다섯 글자 세 글자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등기소에 하던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관할 등기소예요 자 그래서 자 다섯 글자 홀수니까 다섯 글자 홀수예요 네 글자 짝수니까 짝수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짝수인데 여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관할 지방법원 하면 여섯 글자 짝수 짝수는 돼요 이렇게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그러면 틀려요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요 그럼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 봤죠 자 그러면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한 당사자만 하니까 자 신청서 냈더니 관할 등기소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되면 등기관은 상당한 처분을 해요 뭐 한다고 상당한 처분을 합니다 이 상당한 처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되면 각하당한 것은 등기를 받아주면 돼요 등기를 실행했다는 것은 뭐 하면 돼요 말소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유 있으면 상당한 처분을 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각한 걸 잘한다 하게 되면 이유없다 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뭐예요 3일 이내에 뭐예요 3일 이내에 송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자 우리가 지적에서는 뭐예요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뭐예요 15일도 있고 자 그 다음에 60일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90일도 있고 있죠 날짜가 있어요 근데 등기법은 1 아니면 3이야 그럼 3이 뭐 있는데 인감 유명 3개월짜리 내야 돼요 등기세 내는 서류는 3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용자 등록은 3년이에요 3입니다 3 3이에요 1 부동산 표시 변경 1이에요 물론 부동산 등기 특별제치법에 60일이 있지만 일단 순수하게 등기법에서는 다 3이에요 3 1 아니면 3입니다 자 1 아니면 3이다 자 그러면 3일에 7일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7일 그런 거 없어요 자 어디에만 있지 지적에만 있지 등기법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자 이 집안 법원은 이렇게 뭐예요 날짜가 지금 개고 있죠 결정하겠는데 결정할 때 이제 뭐예요 누가 이 등기사무정 정지가 집행정기 결의가 없으니까 등기사무정 정지가 안 되니까 갑이 2신청 중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당 걷는 게 외약가 있어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저당 걷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누가 하고 병하고 뭐예요 또 등기 신청해 와요 그러면 등기사무어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아요 집행정기 혈액이 없으니까 이 사람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그럼 이 의리라는 사람하고 누가 하고 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순위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순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법원은 결정 전에 이 결정 전에 이 결정 전에 이 가등기 및 가등기 및 뭐예요 이의 이의 뭐예요 이의 부기를 부기를 명한다 이의 부기를 명한다 가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구조상 공용 부분 있죠 지금 이 신청 중이라고 이 아래 뭐예요 1에 1 다시 1 다시 1 번 해서 이의 이 신청 중이라고 이의 부기 등기를 명하구나 또 이 지금 뭐예요 을이 병보다 먼저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 신청했더니 각하당이니까 나중에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을 앞으로 이렇게 뭐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뭐예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누가 풀어주는 거 이거 을 앞으로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등기를 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등기 신청할 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당사자 신청과 법원의 촉탁의 원칙이죠 예외가 등기관이 뭐라고 등기관이 집권하는 거하고 법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원의 명령이 있다 그랬죠 그게 명령이에요 법원의 명령 예외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 이 결정 전에 가등기를 가등기와 이의의 부기 그러니까 후를 아마 틀린다는 거예요 결정 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법원에서는 이제 뭐예요 법원에서는 이건 비성사건이에요 원고나 피고가 있는 소송사건이 아니라 비성사건이니까 결정을 내려요 결정을 내린다 뭐라고 이유 있다 너네가 이유 없다고 보내왔는데 우리가 판단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집행등기 효력이 있으니까 이 병에 2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병의 등기 받았겠죠 그러면 자 나중에 저당권 선전 등기라는 뭐예요 이유가 없으니 있다 등기 받아주라 해서 등기하면 의리 의리 뭐예요 병보다 선순이죠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를 해드려도 이 저당권은 양립이 되니까 이건 중간처분 등기는 말수 대상이 아닐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고등법원으로 항고 대법원으로 재원갑니다 이건 소송사건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비동사건이니까 원고 피의가 없어요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랬을 때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 교과서를 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311페이지에 이인청서 제출 줄 치세요 이인청은 당의 지방법원에 신청서는 뭐예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한다 네 글자 짝수 짝수 홀설수예요 기간의 효력 그래서 이인청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이익인다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경제 희력이 없으므로 자 등기간의 결정처분이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등기 3호가 정지된 게 아니니까 등기를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등기간의 조치 그래서 각하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결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때는 뭐예요 각하결정 했으니까 등기 받으면 되죠 이의가 없으면 3일 이내에 법원으로 송부한다고 했어요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뭐예요 그 등기 말 사면 돼요 이것도 3일 이내에 이제 송부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송부해주고 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강의 있는 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자 여기시면 자 거기 4번에 관할지방부문의 이의신청 결정전 처리 결정전 동그라미 3번 결정전에 자 이게 결정전이라 그랬죠 전에 가등기하고 이의 부기를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지방부문의 결정의 항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상당한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없다고 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제항고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시험 문제 한 번 나왔는데 기록명령 있죠 기록명령인데 자 1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인정에 따라 관할지법은 그 등기 기록명령 했더라도 다음 각호 해당할 때는 기록명령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각 권리인정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기록명령하기 좋았다 기록명령 따른 등기 전에 제3자명의 권리인정에 됐을 때는 이미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자권 기록명령이 있으나 그 기록명령에 되는 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중복이 되니까 안 돼요 중복이 되니까 이거 기록명령 거기다 기록하라고 기록하라고 뭐예요 이렇게 가등기형 본 등기로 뭐예요 명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기록명령 기록명령이잖아요 기록명령 이렇게 기록명령 이렇게 기록명령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상권 설정등기하라고 기록명령 했는데 거기 이미 지상권 이게 돼 있으면 못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다 말수등기 기록명령이 있었는데 자 뭐예요 그 기록명령 말수등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등기 말살 때 누구예요 벌써 그 등기 말살하고 소유권 소유권 말살하려고 했더니 거기 벌써 뭐가 있어요 저당권자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못한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처음 문제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이해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누가 존재하고 있다면 양립할 수 없거나 이해관계에 있다면 자 그 기록명령을 따라갖고 등기관이 법원의 기록명령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31일 때 체급 문제가 그 얘기에요 다음 중 이인청 이에 대한 다음 섬유 틀린 걸 모독으로 그랬죠 이인은 집행기 회력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그랬죠 틀린 걸 모독으로 했으니까 일단 뭐가 틀렸어요 어 일본은 당연히 틀린 거니까 답이 있고 이인은 새로운 사실과 근거로 인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지 신사실 신증과 하면 안된다 아니게요 등기관의 등기관의 결정의 이간제는 관할지방부분에 인청할 수 있다 관할지방부분 관할지방부분 여섯 글자 짝수 짝수 이거 맞죠 디귿은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옳은 답이 아니다 아니게요 니은은 등기관이 이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인청일을 3일 이내에 이의를 붙여서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요 자 누구 신청서를 어디에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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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야지 신청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지방본을 보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에 뭐 디귿은 맞는 얘기니까 3번이 답이다 뭐 벌칙을 안 중해요 벌칙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요 자 그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론만 이론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론의 기본적인 걸 보고 이론을 완성시키려면 나중에 문제를 풀이를 해서 문제풀이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 이론 강의를 한 몇 번 더 듣고요 적어도 한 3번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노력 시간 해야지 절대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절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누가 자 뭐라고 노력하는 게 뭐냐고 뭐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열심히 하는 걸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올해 목표를 정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면 노력한다는 건 무엇을 노력하냐면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적어도 몇 번 이상은 3번 이상 5번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문제풀이 문제풀이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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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